스트로베리 하나요? 스트로베리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10?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꽉 걸렸어. 대단한 것 같아요. 오! 꿀 한 번 좀 앉으세요. 논란히 좋아. 아, 이거 좀, 이거 좀 해주지. kı Nike. स Ça Hear Thank You... Where do you go? Let some sign. Tell me all of them. 여기야말로 진짜 이거. 이 팀의 머리 같은 데잖아. 여기를 봐야 돼. 이것만 하면 떡볶이 소스 나오는 거잖아. 어떻게 이거. 떡볶이 먹고 싶네. 분위기 좋네. 그러니까. 땡큐, 쌤아. 빨래. 다 잊으셨네, 또. 저건 한국식으로 걸어주는 거. 그러게. 비닐 치우고. 전 세계 공룡이구나. 우리 시내 나가나? 기다려주세요. 항상 이렇게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 안녕. 안녕. 한국에서 왔어? 어머머. 그치? 얼마나 더 반갑겠어. 아, 애기들이 많구나. 통해. 통해 되실까? 네. 통해. 아이고. 친절하다. 다 사인 다 해주시네. 사진 다 찍어주시고. 인상이 좋은 걸로 소문이 많이 났더라구요. 아, 인상이구나. 아유, 귀여워.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같이 축구장에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축구 문화나 응원 문화들을 알게 돼서 그렇게 이제 커가면서 팬이 되고 가족 단위로 이런 이렇게 또 팬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저 이유는 스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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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딩이 있는지요. 그치와 함께 스테딩 스테딩 스테딩이 있는지요. 그치와 함께하는 lugares.